오늘 토론의 주제가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나인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박정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인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데 기업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요즘 부동산에 많은 시중 자금이 몰려든 이유는 국내외 경제가 너무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값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 지금 25%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도 요즘은 외화성 예금에 대한 통장 개설 숫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부동산의 시중 자금이 몰리는 추세는 부동산 상한제로만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더욱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당연히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택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결국 그것은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다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부정적인 입장이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서민들의 집을 갖고 싶은 꿈,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꿈이 안 되게 하려면 정부가 꼭 시행을 해야 하는 정책이었고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됐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었고요. 그런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 공급에 제한이 없었다는 과거의 예측들을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서 정부 정책 제도도 아파트나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다른 요인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사실 공급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간에 아파트가 는 것이 그 당시에 부동산 상한제 효과로 인한 것이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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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